안녕하세요. 무선보이 아시아프입니다. 여러분 홍로에서 나온 트럭인데요. 손님께서 홍로 트럭을 선택했습니다. 일단은 세팅이 다 끝나는 테고요. 이제 중독길들 위해서 하얘스 길들이 들어가겠습니다. 잠깐만 떠주시고요. 바디를 베낄까요? 아니요. 다 안 베낍니다. 사랑스러울り 이 쪽으로 오세요 이 쪽으로 오세요 이 쪽으로 오세요 안쪽으로 오세요 안쪽으로 오세요 안쪽으로 오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